동농이 쌤 동농이 쌤 동농이 쌤 동농이 쌤 왔다 디저트 저희는 지금 화보 촬영을 하는 거죠? 동농이 쌤 동농이 쌤 어.. 허벅 좀 오랜만에 찍는 거 같아요 응 음.. 저도 진짜로 오늘 약간 따뜻한 남자 느낌이네요 오.. 5분에서 약간 털킷을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뭐가 그리 심각해요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쵸?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화면에 담긴 이런 풍경들, 빛과 그래서 오늘 촬영도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는 그럼 지금 자체 촬영하고 같이 하겠습니다. 스트레칭하세요? 보건한데요?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아, 풍경이 되게 좋아요. Let's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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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안에 쌀이 들어가 있는데 소금을 오랫동안 이렇게 내두면 소금에 뭉친다고 이렇게 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